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춥지도 덥지도 않고 친원구릎 많이 있고 저기 이제 아까 실컷 뜯어먹고 이제 쉬나봐요 염소들이 쉬고 앉아, 셋이서 언니하고 새끼랑 또 수컷도 하나부터 같이 있네요 쉬고 있어요 요즘 이제 새끼가 남아보면 달려오던게 이제 철이 들었나봐요 앉아서 미동도 안해서 엠미는 딱 이렇게 나를 쳐다보네요 수컷도 남아보면 이렇게 꿀을 들이밀더니 지금은 넓적하네요 나를 쳐다보고 뭐 경계하는거야 뭐야 염소 눈은 선하게 생겼어요 새끼도 많이 커서 이제 목걸이 걸어내요 줄은, 줄만 달아놓고 아직 자유예요 지 아미들은 이제 줄을 매놨고 아이고 이게 뭐야 찐득이가 많이 있네 아, 뒤에가 찐득이가 많이 있어 약을 쳐줬는데도 새끼가 많이 컸어요 카야 되겠어요 집에 카야 되겠어요 집에 카야 되겠어요 카야 되겠어요 카야 되겠어요